첫번째, what's the key strategy to a success for negotiation? 자, 그렇다면 가장 성공적인 negotiation,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에서는 전략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첫눈에 봤을 땐 굉장히 뭔가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의사결정자인지 첫눈에 봐선 뭔가 결정이 딱 눈에 봤을 때 확실하지 않아요. So, it's important to identify the key decision makers in the party. 상대의 누구,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identify, 파악하는 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right, 그럼요. I can see how it could be a trap. 와, 그러니까 how it could be a trap. 될 거라는 건 정말 그렇게 명백하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trap이 될 거라는 건 뻔해요. 라는 것은,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저렇게 보이는데요. 라고 했더니요. 상대가 뭐라고 그러냐. Absolutely. 물론이요. Another thing is to think about.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Where they are coming from.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라는 출신, 출처라는 것이죠. What are their interests and goals in the negotiation? 그럼 그 사람들의 관심사,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협상에서의 관심사나 목표, 지향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That has to do with creating value.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뭔가 그 value, 가치라는 것은 그거와 같이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라고 했더니요. 자, 계속 대화. Let's keep continuing our conversation, everyone. Yes. Creating value in verbs. 그렇다면요. 뭔가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 만들어낸다는 것, 이런 걸 수반합니다. Looking for synergy. 라는 것. Synergy라는 것을 뭔가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쵸? 어떤 거? A situation in which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the parts. 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건 뭐냐면, 이 sum of the parts라는 건 부분이란 부분보다 whole is greater 이라는 것이니까 부분보다는 전체가 항상 더 크다라는 이 상황에 이 synergy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이죠. 각각 부분, 부분, 부분의 총합보다는 어떤 거? 그래서 전체의 whole is greater, 이런 건 전체, 그 총합이 항상 더 크다라는 것에 그 상황을 우리는 이 synergy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우린 이런 부분을 looking for, 찾고 있습니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찾는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런 걸 우린 지향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So, how is it value created? 그럼 그 가치를 한 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It usually requires thinking outside the box.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Think out of the box 라는 건 뭔가 조금 더 창의적인 사고. 그쵸?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Think out of the box 한번 해봐. 박스 밖에서 생각해봐라는 얘기가 뭐라고 여러분? 창의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Okay, now what causes a negotiation to fail? 그렇다면 어떤 이유들이 우리가 협상할 때 fail, 협상을 실패하도록 만드나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나요? There are many obstacles. 그럼 그런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는 데는 장애물이 많아요. That might prevent an agreement as well as minimize joint values. 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방해 장애물이 많은데요. 자, 어떻게 알고 있는가? Might prevent an agreement. 우리가 서로 합의해야 하는 부분에서 서로 지향해야 되는 거. 지양이에요 여러분. 서로 멀리해야 하는. 약간 지향하는 거고 지양입니다 여러분. 자, 서로 멀리해야 되는 거. 서로 금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건 있는데. 자, B뿐만 아니라 A도. 자, 아시고 있죠 여러분. 자, A에서 B라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B뿐만 아니라. A도 이랍니다. Minimize joint value. 서로 가치에. 가치라는 부분을 서로 같이 join 한다라는 부분을 서로. 서로 minimizing.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Agreement. To prevent. 이런 거라는 거죠. 합의에 대한 부분을 서로. 그렇죠. 이렇게 서로 막는다라는 부분. 이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obstacles. 방해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Overcoming blockage. 아니면 어떤 거. Over emphasizing price. Fierce competition. And a time. 그렇죠. Constricts are important. Not only to make a deal. But also to maximize joint values.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 너무 많이 흘러들이는 blockage라는 거. 뭔가 방해물. 너무 많이 흘러들이는 방해물이라는 거. 넘치는 방해물들. 그렇죠. 아니면 너무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강조를 했거나. 아니면 너무 극심한 경쟁이라던가. 아니면. 자, 이런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라는 것이. Important. 중요하다. Not only to make a deal. 우리가 뭔가 이 협상이라는 걸. Deal. 협상을. 형사시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서로 같이. 라는 부분을 joint. 같이 조인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기 위한 부분을. 네. joint value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같이 협력한 부분. 협력하는 가치를. 어떻게. 최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어느 경우에 우리가 협상이. 빼야라는 경우냐. 자, 이런 경우에는 뭔가. 가격에 대한 부분을 너무. 경쟁한다던가. 그 나쁜 부분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선 안 좋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럼, 이상해. 자막을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앉는 게는 그니까. 다시. 다시. 감사합니다.